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N수 학습 전략 가이드입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N수라는 말 자체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고요. 선생님은 N수생, 재수생이란 말을 강의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아마 이걸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다시 도전한다. 아니 어차피 인생은 다시 도전의 그냥 연속이에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실패했다라고 하면 실패라고 규정 짓지 마라. 근데 이거는 무슨 정신 교육하는 강의도 아니고 혹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마음이나 잘 다져봐라 하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좀 빼는데 왜 N수라는 말을 별로 안 쓰냐면 N이 1부터 시작이면 처음 수능 치르는 현역들도 N수죠. N이 2면 재수고 그다음부터 3수, 4수 이렇게 붙이나 본데 그거보다는 N자라고 하는 걸 다시 담는 의미가 여러 번이다 라고 표시해 보니 받아들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부담을 갖는다 본데 선생님도 이제까지 여러 번 시행착오 경험했고요. 그게 꼭 입시에서만의 시행착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목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 다음 학습 전략 가이드라고 하면서 뭘 시작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멀리 보면 다시 도전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당연히 대학 갈 때 선생님 친한 친구들 중에 다시 도전했던 사람들 많고요. 대학을 막상 가보니까 동기긴 한데 다시 도전해서 들어온 형님, 누나들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무도 주변에서 형은 재수하잖아. 재수했잖아. 아니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과 모였는데 직장 취업 얘기를 하다가 야 넌 재수했잖아. 삼수했잖아.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한다니까요. 멀리 보면 다시 도전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도전한다고 결심한 순간 스스로를 제발 낙인 찍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은 걱정스러워서 한마디 두마디 더 하는 경우가 있지 그냥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인생에서 큰 거를 하나 놓쳤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길게 보면 더더욱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그게 있을걸요. 남들보다 1년, 2년이 늦었다. 그러니까 조바심이 생겨. 막 쫓기듯 미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특히나 봄이 되면 자기 친구들은 대학을 갔어. 인스타를 보니까 대학 가서 개강총회 한다.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어디 MT를 갔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당장은 되게 크게 보이면서 신경을 많이 쓸 텐데 그건 계속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낙인 찍는 효과밖에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살아본 선생님이 보장할게요. 선생님만 주변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께도 한번 여쭤보세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걸 스스로가 먼 일을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공부 열심히 하자. 전략을 이렇게 짜보자. 전에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로 충분히 지금 자신의 현재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제발 부탁인데요. 우리가 뭐 그냥 원래 경영학에서 쓰는 기업의 분석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스왓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왓. 스왓이 뭐지? 스왓. 스왓. 일단 이 영상을 찍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기기는 되돌아보지 않은 인간은, 뒤에 말은 생략했는데 원래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이야기를 빌어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 가치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던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어 선생님식 표현. 되돌아보지 않는 인간은 인간 아님 근데 여기다가 인간 아님이라고 적기가 좀 너무 민망해가지고 선생님은 인간 최적의 여러 다양한 면들을 이미 많이 봤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 밖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최적이 여기 있으면 약간 좀 뭔가 유체이탈한 것처럼 최적이 이 바깥으로 나와. 그 다음 나를 보면서 아 너는 너는 말이야. 너는 이런 건 되게 잘하는데 이런 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 다음 지금 너가 처한 현실 보면 뭔가 완전 나락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건 또 기회이기도 해. 이렇게 선생님이 선생님과 약간 좀 똘끼 있지만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쇼펜하워가 있는데 그 쇼펜하워가 했던 얘기가 15분 동안 하루에 15분만은 반드시 외부에 간섭 없이 자기만을 향해서 자기랑 대화하는 그 사색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즐겨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15분도 길 수 있어요. 한 5분만 해보세요. 약간 좀 도라이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다보면 이게 돼요. 스왓 분석이 됩니다. 많은 친구들 들어봤을 겁니다. 우선 S, 강점. 야 너 강하잖아. 어차피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선생님 제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잘하는 거 왜 없어? 아니 하다못해 이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성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강점이라고 하는 건 너 성실하잖아. 선생님 또 성실하지 않는데요? 그럼 어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죠.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살리려고 해서 이 영상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도전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친구들은 당연히 뭔가의 목표가 있어서 재도전에 나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점을 찾아봐. 선생님 아무리 찾아도 강점이 없어요.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너 안에 있는 스스로가 좀 챙겨나갈 수 있는 뭔가 실마리들을 꺼내세요. 일단 선생님은 내가 최적을 바라볼 때 선생님은 일단 성실해요. 책임감? 책임감 높다고 봅니다. 책임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뭔가 내가 힘들고 지치다고 해서 해야 할 걸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약점 인간 최적의 가장 약점은요? 감정적이에요. ENFJ입니다. 누가 보면 아 저 인간은 F가 아닌데 완전 T인데 이상하네? 결과가 애매한데? 아닙니다. 선생님은 F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을 하는 도중에 아니면 제자들과 관계 맺어가는 이 도중에서 뭔가 상처를 받으면 치유가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막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소가리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티 내려고 하지 않는데 티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고요. 두 번째 완벽주의적인 성향 여러분 이거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완벽주의라는 건 되게 좋은 거 아닌가?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왜 이게 좀 안 좋을 수 있냐면 ENFJ니까 제이잖아요. 제이잉 제이는 계획형이라 그러죠. 근데 이렇게 따지면 누가 수험생으로서 계획을 안 합니까? 다 계획하죠. 그럼 선생님 저도 제이인가요? 그게 아니라 완벽주의적인 성향과 제이가 아주 강한 사람들은요 계획만 세워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획이 틀어질 때 엄청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 번 ENFJ? 그럼 제이와 피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 피 성향을 가진 사람도 계획을 하고 제이인 성향도 계획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지? 아! 그 차이 제이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계획이 흐트러지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 엄청 그리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상당히 유연하게 아니 뭐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100% 달성이 안 되면 유연하게 탁탁 바꾸면 되지. 그 다음에 계획 세울 때도 좀 넉넉하게 여유있게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MBTI만 하지 말고 MBTI만 계속 하지 말고 SWOT를 해보세요. 내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뭘까? 내가 외향적일까? 내성적일까? 이거 말고 수험생으로서 강점과 약점을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는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지구력 하나는 정말 대단해요. 지구력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일단은 지속성 끊지 않고 뭔가 할 수 있는 엉덩이가 무거운 친구들 한 번 앉으면 저는 몰입감이 좋아서 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공부할 수 있다. 두 시간 연장 공부라는 뜻이 아니고 자신의 강점을 찾아봐라. 그 다음 기회 기회는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다시 도전하다 보니까 이걸 되게 위기라고만 생각하는데 원래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함께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Threat이라는 표현은 그냥 사실상 좀 위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Opportunity라고 하면 얘는 그냥 뭔가 열린 상황이겠죠. 당연히 얘랑 얘랑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투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이다는 것의 표현은 수익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 크게 벌 수도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지금 기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냥 나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졌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입시 상황의 변화가 외부적으로 나한테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도 무언가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기 때문에 뭔가 좀 발풍파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점 전략 시작은요. 이렇게 공부해라. 이 시기에 이렇게 하고 저 시기엔 저렇게 하고 뭐 EBS 연계고 이때 풀고 기출문제 어떻게 하고 그거는 그냥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수험생으로서의 선생님이 보편적으로 제시하는 그냥 커리큘럼 영상 보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의 만점 전략의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고 생각하는 건 왜 이렇게 진지하지? 만점 전략의 가장 우선은 너가 너를 분석해야 돼. 기출분석이 우선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한 번 정리를 해보시고 이게 정리하는데 혹은 정보 검색하는데 하루 이틀이 쓰인다. 전혀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험생이다 보니까 그걸 쫓길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그냥 막 그냥 검색만 하고 있어도 되나? 내가 나를 본질적으로 보면서 나에게 강점 약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시고 하루를 그냥 통으로 써도 되나? 충분합니다. 여러분 분명 그럴 수 있는 상황이 평생에 그렇게 자주 있지 않거든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멘탈 관리를 누구나 다 강조하는데 선생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멘탈 관리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피지컬이에요. 피지컬. 그러니까 만점의 전략은 몸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릇이 튼튼해야 거기다가 물을 담든 뭐를 담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릇이 깨져 있는데 어떻게 물을 담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쫓기다 보니까 아 내가 작년에 이런저런 과정에서 뭔가 좀 소홀했어. 공부를 많이 못했어. 실전 연습을 많이 못했어. 이런 분석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몸 멘탈만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몸이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는 오히려 기술적인 거 있잖아요. 기술적인 거 그냥 공부에 대한 지식 기술 문제풀이의 도구 실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각각의 어떤 실전 경험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멘탈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멘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 전에 앞서서 뭐라고 할게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낙인 찍지 마라.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고요. 아무 일도 여러분 인생이 20년이면 20년에서 1년은 너무 커 보이죠. 2년 너무 커 보이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희석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기 위해선 좋은 멘탈을 담기 위한 피지컬 운동합시다. 운동은 헬스장을 끊어라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계단은 걸어 올라가려고 하고요. 아니면 길지 않은 거리는 항상 걸어 다니려고 하고요. 아니면 여기 스튜디오가 약간 답답하고 그러면 쉬는 시간에 그냥 휴게실에 있는 게 아니라 잠깐이나 밖에 나갔다 오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쉬는 시간일 때 운동을 하기에 좀 그렇다 그러면 스트레칭 여기 있는 피지컬은 진짜 무슨 뭐 벌크업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좋은 정신을 담을 수 있는 맑은 기운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몸이 최소한의 건강함과 좀 유연함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다. 이제 약간의 마지막 오지랖을 좀 떨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수험생으로서의 너만 보일 거야. 난 수험생이야. 재수생이야. 나 삼수생이야. 난 N수생이야. 이제 자유인으로서의 나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유인은 무슨 말이냐. 선생님 제가 어떻게 자유로워요. 자유로우려면 전 재수하면 안 됐었죠. 삼수하면 안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걸 누가 선택했냐고요. 선생님 전 진짜 재수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입시에서의 상황 때문에 성적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건 계속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노 노 노 아 진짜 하기 싫은데 재수해. 예. 누가 재수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삼수하라고 했나요. 부모님께서요. 그것도 여러분이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면 부모님께서는 조언 정도 해주셨겠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찾아가서 설득을 했다 그러면 이건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자기선택입니다. 자기결정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좀 고립시킬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주변의 조언과 주변의 권유로 재수한 게 아니다. 온전하게 이 선택은 나만 한 거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한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선택한 거야. 근데 그 뒤에는 자유인으로서 여러분들은요. 책임도 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끝. 이게 아니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길을 나의 힘으로 뚫고 갈 거야. 여러분들은 아주 크게 성장할 겁니다. 그 다음 반항인으로서 사세요. 선생님이 무슨 뭐 성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되게 즐거워요. 반항인으로서의 나는 무슨 말이냐. 그냥 아주 수동적으로 주어진 삶에 그냥 저랑 수능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전해 보자고요. 한번 박살내 보자 이런 거죠. 아니 그냥 점수 맞춰 갔을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니까 나는 내 상황을 반항한다는 거 그냥 어른들한테 반항하고 병 집어던지고 이런 게 아니라 주어진 삶을 수동적으로 살지 않겠다. 박차고 나가보겠다.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마 사회문화 공부하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이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대학을 갔어. 반수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은 일단 걸쳐놓고 시작하자. 있을 거예요. 그럼 너의 소속은 A대학교야. 난 이게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선생님 저는 B대학교 학생이 되기 위해 이제부터 현실을 컨트롤해 나갈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행동에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그 집단이 어딘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는가. 선생님 저 사회문화 3등급으로 끝냈어요. 2024학년 대수능 뭔 상관이야. 3등급이 뭐가 중요해. 심지어는 저 1등급이었습니다. 만점이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만점과 1등급의 꿈을 꾼다. 그럼 이제부터 여기를 기준으로 1등급이 되어 나가시면 됩니다. 만점이 여러분들의 행동의 근거가 된다면 그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만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만요. 괜히 클릭했나? 음... 비법을 알려주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네? 그럼요. 그거는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딱 요약하자면 수험생으로서의 나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했던 선택했던 자유인으로서 그리고 주어진 현실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반항인으로서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계속 응원할 거고요. 음... 아까 중거집단 얘기했지만 인간만이요. 인간만이 두 개, 세 개 살 수 있어요.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지금 내 상황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나락간 것 같고 그 상황 궁금하지 않다고요. 뭐가 궁금하다고요? 너의 이상 너의 목표가 궁금하다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갈지 스왓 분석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해봅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니까. 네. 아... 처음엔 이게 좀 약간 유쾌하게 촬영할까 했는데 살아보니까 선생님도 아주 다양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시간을 되돌린다면 난 절대 그렇지 않았을 때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의 막심한 그런 일들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은 괜찮습니다. 이 자체가 괜찮다고요. 어...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건 내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선생님은 이제까지 책임졌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항상 그럴 거냐. 왜 그래? 아니 나이들 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꿈을 응원하면서 찬란한 청춘의 꽃길만 걷기를 진심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